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 혁신이었죠 맞습니다 이때 사실 나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아직 교복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 패션이 이때 상당한 유행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2007년도니까 우리가 상당히 오래된 전에 이슈였고 이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와 있던 관람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던 기억도 납니다 그 정도 상당한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었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뭐가 바뀌게 되었냐라는 부분인데요 2007년도 그게 1월 9일이었습니다 맥월드를 통해서 최초로 아이폰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이폰이 바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팟, 휴대폰, 인터넷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시초가 이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과거에는 스마트폰용 인터넷 화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인터넷 익스플로어 화면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애플이 바꾼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앱스토어라는 하나의 뭔가에 대한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전식 터치라고 해서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했을 때 꾹꾹 눌러야 됩니다 힘으로 이렇게 앱을 줘야지만 누를 수 있는 정압식이 상당히 유행이었다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전기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이런 정식 터치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문자메시지인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문자메시지가 시간배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고미정 앵커한테 문자를 보냈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틀 전에 보냈던 거를 이틀 전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자를 보냈던 걸 확인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라면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의 방이 생기는 거죠 사용자별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사람별로 뭐 제가 PD님하고 문자 연락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방에 들어가면 그 문자를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애플이 만들었던 시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아이폰을 가장 처음 만들어진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공개됐던 것은 2009년도 11월 28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폰은 2007년도 발표됐고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던 것은 아이폰 3GS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것이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메모리 카메라 운용 체제 여기에 현재와 다른 부분은 생체 인식이 안 들어간다 라는 부분과 방수 방진이 되지 않는다 말고는 대부분 업그레이드 개념이라는 거죠 이때도 카메라는 있었고 이때도 메모리는 존재했고 대신에 여기에 따른 용량들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다만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서 트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 출시를 했던 아이폰은 4.7인치 휴대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계속적으로 작게 유지가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현재 6.7인치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현재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6.7인치를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화면 변화입니다 갤럭시도 처음에는 4.0인치로 2010년도에 갤럭시가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크기는 증가하면서 현재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도 6.79인치, 6.8인치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가 최초 나왔던 모델과 현재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형태가 나타났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혁신은 뭔가라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과거에 나왔던 휴대폰의 비율이 16대 9의 4.7인치 모델이었다면 현재는 계속 화면이 커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커질까 결국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기에 다달했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이 커지게 되면서 죽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태블릿 시장이 현재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확장되면서 이 폴더블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노트북의 시장까지는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화면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폴더블 관련주 중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코아시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폴더블 관련주 왜 코아시아를 가지고 왔냐 한 달 전에 SL을 원픽으로 꼽아주셨고 수익률이 벌써 30%가 나왔거든요 사실 SL이라는 기업이 뭔가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화성 RNA 같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천액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다이나믹한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는 거고 SL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우량주 패턴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현재 자동차 부품주를 고를 때는 차트로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 2013년도까지 강하게 올랐던 기업을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함께 현대차, 기아차와에 대한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 묵직하고 또 든든한 수익률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DKT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DKT라는 기업의 모회사가 BH입니다 BH는 사실 아이폰과 또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고요 대신 DKT라는 기업은 우리가 표면 실장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PCB판이 있으면 그 PCB판 위에 이런 칩을 얹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납댐까지 완성하는 단계를 우리가 실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실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폴더블에 들어가는 PCB는 FPCB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스마트폰용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DKT가 그런 FPCB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추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갤럭시 S24에 대한 흥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도 상당 부분 1분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2분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미 초도 물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 이슈까지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윤